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주의를 맞아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 본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10편 23편 요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시와 에스겔서 34장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목자들 이스라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목자답지 못함을 인해서 목자가 어떻게 양을 돌보고 양을 보호하지 않고 목자가 자기만 먹이는 목자가 있다 그렇게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양들이 다 길을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찾아 나서지 않고 양이 병들고 양이 고통하고 있는데 그 양의 병들음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에 대한 아픔을 주님이 그 에스겔 34장에서 그렇게 토로하시면서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자를 세워서 다윗이 다시 목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아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셨던 에스겔 34장과 10편 23편을 연상시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총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여러 나는 무엇 무엇이다 하는 주님의 자기 개시적인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총 7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주님이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앞 구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나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양이 생명을 가지고 생존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니고 생명을 얻고 생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 우리 오늘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사는 것처럼 사는 삶 여러분 이 유대 땅 요 시절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어떤 거였겠어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놨더니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 것은 풍성한 삶이 아니겠죠 그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을 잘 누리고 내가 내 개인만을 위해서 그 일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때 그게 풍성한 삶이 되겠죠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거두고 그 거두어서 내가 행복하게 먹을 뿐 아니라 남들을 복되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삶 그것이 풍성하다 할 때의 내용이겠죠 목자가 있어서 양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 쉼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도록 돕고 공급이 필요할 때 공급을 해 주시는 목자가 있는 삶을 살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 정말 이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야 사람이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그 악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목자와 다르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선한 목자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11절에 선한 목자의 중요한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주제가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제예요 이 목자가 선한 이유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리고 있다 15절 한 번만 더 보세요 15절 제일 뒷부분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네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에 네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니까 선한 목자 됨의 중요한 표시가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목자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을 벌려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끄집어내고 살려냈다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양 새끼 하나를 끄져내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이렇게 벌리면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런 일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신하여라고 여러분이 바꾸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신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죄와 죄가 가져온 모든 비참을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영광을 주신 주님이야말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선한 목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양의 안위와 양이 풍성한 삶과 생명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인 목자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이 참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교회가 이와 같은 원리가 교회에 충만할 때 어떤 사람이든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가지고 양들을 섬기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이름 물이 세상으로 흘러갈 때 사회와 세상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 못해요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목자 혹은 지도자라는 그런 상이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건강한 정치가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흉내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달라지고 그 정신과 사상의 제일 중심 중에 하나는 자기를 희생하는 목자 되신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이 뭔지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삿군 목자와 당신을 다시 비교해요 한 번만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삿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삿군 목자와 참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삿군은 싹이 목적이에요 양을 돌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싹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싹보다 위험이 더 크면 양을 위해서 절대로 생명을 걸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달아나고 돌보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이 확보되는 선까지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삿군들이 하는 일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희생, 생명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양도를 돌보는 그런 것은 삿군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삿군은 싹만큼만 일하려고 하고 대부분은 삿을 얻는 것보다 더 작게 일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안위, 양의 생명 양이 누리는 풍성한 삶 이런 것은 삿군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유익만이 자기의 최고의 관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민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사랑과 섬김이 무언지를 우리는 사실은 정말 보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픈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들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돌볼 용의는 있지만 자기 이익이 양들보다 더 큰 것 그것이 삿군의 특징이라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하신 목자에게는 싸기 목적이 아니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높임을 받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양들을 위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 주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 그리고 그 선한 목자를 가지고 모시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면 손해를 안 보고 약게 살고 계산하면서 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게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같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길들을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픈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 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선한 목자로서 이분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우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다 하는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부부가 서로를 알 때 표현한 안다는 뜻이에요 비상적으로 여러분이 신문을 보거나 사전을 보거나 해서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암 이 암이 뭘 만듭니까? 헌신과 서로에 대한 관계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헌신을 불러오는 거예요 양들을 아시는 그분이 양들을 향해서 당신 스스로를 인격적인 헌신의 대상으로 양들을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는 것을 누군가에게 불쌍해 보이고 뭔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어떤 것을 그냥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양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을 하고 어떤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 인격적인 연합이 부르는 헌신과 희생이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 헌신과 희생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의 모든 근거는 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욕망할 때 그게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는 것이 더 해가 될 때를 저는 한 번씩 봐요 인생들은 어떤 것을 욕망하고 소유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되는 무수한 경우를 제 안에서 또 제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자주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냥 우리를 동정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위하는 것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그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안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 하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더 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당신의 어떤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도 아끼지 않고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내 양이라고 부르시면서 생명까지 다 아까워하지 않고 들이시는 그게 선한 목자다 이렇게 주님이 표현했다면 여러분이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건강한 관계 안에 있겠지요 내가 제대로 된 성도인가 내가 선한 목자 아래에 있는 선한 양인가 제대로 된 양인가 하는 것을 볼 때 나의 목자시여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시여 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겠지요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를 부임해 올 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제 큰 깨달음은 내가 종이었는데 주인처럼 살고 있었구나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만 이제 다른 곳으로 할 때 너무너무 생생하게 아 내가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이었는데 주인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러면서 살고 있구나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주인의 마음이 밝혀지고 드러나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 온통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너무 생생하게 경험되면서 제가 남서울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일 그런 거 말고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일이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 그것들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양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대하는 거겠죠 인격적인 상호관계가 살아있고 그 상호관계 안에 인격적으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함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찬의 상 앞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요 당연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아는 인격적인 혼신과 알미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 되심을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시여 안 버려도 되는데 누가 억지로 강제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버려도 되는데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왜? 양들의 생명을 위하고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지요 안 버리려고 끝까지 버텼는데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귀하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당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말 그 궤도를 벗어내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 주신 것도 참 귀하지만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가 나보고 억지로 뭔가를 하라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길이 없는 줄 알고 그것이 양들을 살리는 하나밖에 없는 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버리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네 양들이 살고 네가 희생해야만 이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이 오는 것이야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고 자신을 스스로 들여서 양들을 살리기로 결심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한 삶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그 자발적인 죽음과 순종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때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처럼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렸다 유대인들이 어리석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길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셨던 스스로 버린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풍성한 삶의 근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한 목자를 모시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저는 늘 목사로서 예수님 설교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좀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그거 어떤 면에서 제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설교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보너스를 줬다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온통 조국 교회를 향해서 삶이 너무 모자란다 믿는다는 믿음은 고백하는데 삶이 너무 안 따라준다고 비난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비난을 목전해놓고 늘 고민이 정말 삶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까 하는 것이 저의 끝없는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고린도 전설을 묵상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약간씩 깨달아지면서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믿는 이 도리 안에 우리가 따라 행해야 될 윤리가 같이 들어있다는 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졌을 때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저 막연하게 선하고 그저 막연하게 착하고 그저 막연하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아내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윤리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다시 얻는 세상은 안 죽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인데 주님은 죽어서 사는 길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희생이 없이 뭔가를 얻는 것을 횡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제대로 안 사라지고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미련한 세상의 논리처럼 세상을 살지 않고 그저 조금 착하고 조금 더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다시 얻으시고 죽어서 살고 잃어서 얻는 다른 삶의 방법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 있는 믿는 자에게 있는 믿는 자다운 윤리와 삶의 방식 그래서 정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잃었는데 다시 얻는 세상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고유한 윤리와 도덕들이 잘 드러나면서 이 세상을 만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귀한 따짐을 하면서 주님의 이 귀한 몸과 피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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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